지lingen 합격 7팀 7팀 8팀 4팀 5팀 5팀 6팀 5팀 2팀 1팀 3팀 1팀 1팀 더블플레잇! 아 잡았어요. 자 유섭이 그렇지 그렇지. 아홉 승리라! 잘 맞소. 야 중고할 수 없어 괜찮아. 따라가면 돼. 빼띵 치면 돼.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. 타다 나가면 된다. 역시 작년까지 치던 놈이 치는구만. 아 이상한 아이시 온다 이상한 아이시 와. 아 이상한 아이시. 유민상 어디 갔어 형. 유민상. 예 할아버지. 집에 가. 지현이 형. 원상이 빼고 얘 데리고 가. 아니 뭐 서류부터 탈락시켰는데. 이제 와서 데리고 간다고 내가 간봐야지. PPT 발표 준비했다고. 저 개니까 유민씨. 자 오늘의 공격 탑클래스의 공격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갑시다 갑시다. 하이! 하이! 렛츠고 렛츠고! 박종호 선수가 선도 타자로 등장합니다. 자 잘못하고 우격수 정면으로 가는. 우격수 잡아서 1루에 아웃입니다. 자 이제 현재윤 선수 9번 현재윤 선수입니다. 3구. 높게 뜹니다. 3구수 위치 잡고 3구수 잡아냅니다. 자 이어서 이대영 선수입니다. 자 애매하게 뜬 타고 우격수 정면으로 갑니다. 자 3이닝 연속 삼자범퇴로 불러라는 탑클래스입니다. 결국 5회 말 공격도 0이 이어집니다. 결국 5회 말 공격도 0이 이어집니다. 갑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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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드림 리턴즈 6회 초 공격이 이어집니다. 자 이제 백 더 5라운드 탑클래스는 리포트 선수가 나왔거든요. 네 리포트 선수가 나옵니다. 이기려고. 리포트 선수가 지난 경기 때 147km까지 구속을 끌어올렸고요. 자 리포트 선수의 오늘 목표 3이닝 무실점 그리고 150km까지 구속을 끌어올립니다. 어? 그럼 다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시 가야죠. 두산으로 다시 가야죠. 수비 집중 수비 집중. 편하게 안 가보자 씨. 렛츠고! 자 드림 리턴즈 6회 초 공격입니다. 서지호 선수가 크게 인사를 한 번 하면서 경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. 사실은 오늘 제일 설레는 선수가 저 선수가 하니까 그런 사이 들어요. 그렇습니다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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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포트를 내버렸다는 얘기는 더 이상 우리가 사실 인정서적 봐줄 거 없다. 네 추가 실점 없이. 점수 안 주겠다는 얘기입니다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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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34. 43 킬로! 후! 그래. 지금 서져 선수가 진짜 이거구나 리포트? 이렇게 크게 웃는 장면이 있었는데. 이거 지난번에 인터뷰했을 때 아직 은퇴는 안 했다. 계약을 안 했다. 그런데 연락이 오겠는데요? 막 이런 식으로 하시면요. 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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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티 형! 파티 형! 파티 형 알러뷰 형! 좋다 나이스 볼! 아이 편하다 야 공이 화를 내는구나 공이 처음 봤지? 어 괜찮아 우리도 자주 봐도 안 익숙하지 나왔다 나왔다 암카운터 7년만이야 7년만 신은? 퍼트 지옥의 맛을 볼 거야 지옥의 맛을 자 이제 한상훈 선수입니다 한상훈 선수 등장하자마자 지옥의 맛을 볼 거라고 옛날에 뭐 저녁쯤에 리포트 자주 만났었죠 자 한상훈 선수 같은 경우도 리포트 선수와의 2할 오픈 아 좀 나쁘지 않은데요? 어우 이거 총으로 그대로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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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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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이거 총으로 그대로 채팅! 야 자 발빠른 한상훈 2로 돌아 3로입니다 3로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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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탄압äch! 오픈 뜨거워 잘 쳤다 야 근데 채팅들이 조금 아쉬웠어요 아 다쳐서 찼는데요 달려나왔는데 사실 공이 생각보다 조금 심이 실려가지고 심이 실렸죠 넘어갔는데 아 판단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자 그러니까 니퍼트 선수의 구속이 빠른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굉장히 장점이지만 잘 맞으면 굉장히 멀리 뻔 돌아갑니다 외화술 안 한 지요 한 20년이 되니까 너무 공이 생소한 것으로 가니까 잡긴 잡아야 되는데 좀 무서웠어요 그게 좀 무서우면서 아쉬웠어요 대인아 괜찮아 자 가자 가자 끊어 끊어 자 이제 김수현 선수라고 합니다 김수현 선수 에이 언제든 3d로 속아낼 수 있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아 물론이죠 뭐 추가 실전 뭐 아직까지는 쫙 스트라이크 흔들리잖아요 137로 아 예 뭐 네 소리가 달라요 소리가 소리가 달라요 빡빡 꽂히잖아요 빡빡 그러니까 왼쪽 귀가 좀 약간 다른 느낌이에요 여기 설 소리가 맞아요 막을 수 있어 막을 수 있어 잘한다 니퍼트 에이 이거 145kg 145kg 자 타다 스테이 렛츠고 야 너무 빠르다 아 기억이 새록새록 나네 지금 타자들이 놀래네 지금 야 이 정도란 말이야 스윙이 굉장히 늦어요 예 에이 마이콜 야 생각해보면 145 던진지도 한 7년 지난 것 같은데 막 준비해온 만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니퍼트 선수입니다 지난 경기 147kg까지 나왔고요 오늘 경기 현재 145kg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니퍼트 3 3로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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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 파울입니다 아 최준석 좋은 판단이었습니다 아 날렵했습니다 판단력 좋아 아 최준석 한상훈 건드리는데요 잘했다 준석이 잘했어 잡았으면 안 됐어 센스 있어 잘했어 잘했어 준석이 알았어 아 지금 정말 좋은 판단력이었습니다 준석이가 잘 안가 준석이가 3점이 자고야 점수를 안 주는데 에이 4점이 3점이 재수 사인 한 번 맞춰봅니다 니퍼트 3점이 재수 3점이 재수 3점이 재수 3점이 재수 잘했어 잘했어 리퍼트 잘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땡큐! 야 이거 못 친다 이건. 이건 못 친다. 백도원에 슬라이드. 못 쳐 못 쳐. 백도원으로도. 인정이다. 자 이제 양성우 선수입니다. 오늘 양성우 선수. 여러 측면에서 많은 걸 보였던 양성우 선수입니다. 양성우는 마칠 수는 있을 것 같은데. 양성우 선수가 4리프 9위를 떨어졌어요. 어? 그래요? 엄청 좋았어요. 그러니까 리포트도 사실 이 선수는 기억을 하겠죠. 7-3 한 다. 오 좋아요. 140점 출발입니다. 그러니까 양성우 선수가 오늘 여러 측면에서 위협적인데 지금도 여전히 그 위협적인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케이 오케이! 타임이 좋다 성우! 한 두 개 보면 세 개째 신다 세 개째.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신중행이죠. 옛날에 뭐 사흘 쳤던 그런 상대사자인데. 아니 태균이 형 후배들은 다 왜 그러는 거야. 주체를 못 하는구나. 주체를 못 해. 아 씨. 하하하하 가자 가자 성우! 아 양성우 선수가 리포트 선수 상대로 11타석 들어섰는데 7타수 3안타고요. 그리고 볼렛도 3개나 올라냈어요. 리포트 공략에 일가격 있는 그런 선수. 장키장키 모음을 던지면서 그러니까 자신감 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양성우 선수. 자 원투 유리한 카운트에 있는 리포트. 승부처에요. 그리고 이 공간다. 가을! 고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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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갑니다. 잘한다! 자 양성우에 1타점적 시타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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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나이스! 뱅! 그 다음도 불편한 게 황윤호 선수는 18위에요 아 18위에요? 한 번 만났어요 18위는 되게 보면 한 번 만난 거더라고요 끊자 끊자 현재? 발 풀어봅니다 더 세게 때려 태균아 미니백 같아 미니백 태균이 황윤호가 기다립니다 아 볼 하나 뺐어요 피치아웃 뭐 왜냐면 충분히 뛸 수 있는 주자이기 때문에 주작 현재 굉장히 능한 선수에요 현재윤 선수가 얘들 뭐 지금 저 뭐야 프로 위구 수술인데 그 정도면 됩니다 아 바깥쪽 공 뒤로 빠집니다 아 바깥쪽 공 뒤로 빠집니다 그 사이에 양석을 이루까지 들어갑니다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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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손 맞은 것 같은데 손목이 어디서 맞은 것 같은데 비명 소리가 들렸거든요 타 타 타 타 왜왜 재윤이 왜? 손 맞았어. 오른손 맞았어. 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때 현지연 선수가 비명을 좀 지르는 소리가 있어서 지금 블록킹하는 과정에서 손목 쪽은 보호가 안 돼 있거든요. 야구라는 게 언제든지 부상이 계속 올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사실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닝 끝낼게요. 오케이 오케이. 알겠어. 재윤이 형! 수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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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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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호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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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서 못 칩니다. 이게 타구 속도가 있으니까 우리 선수도 약간 타구 철이 애를 먹네요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위치는 잘 봤었는데 그 과정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네요. 4안타로 출루한 황윤호 선수 이렇게 되면 황윤호 선수는 리퍼스 선수 상대로 2타수 2안타 18이 되겠네요. 타석에 김다원 선수 2타수 1안타 오늘 앞선 타석에서 희생 포인트 있었고요. 야 이거 막아야 된다 여기. 야! 하나하나하나하나 천천히! 원 바운드 원 바운드! 야야야야 원 바운드! 야야야 원 바운드! 야야야 원 바운드! 잡았어! 일루 길게! 일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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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십니다! 좋았어요! 김태균이 깔끔하게 코어 안에서 3아웃 체인지! 아 김태균 좋아요! 야! 최고다! 최고! 야! 오토자! 야! 오토자! 오토자!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. 왜 이렇게 길게 가냐? 짱질든지 근데. 아 깜짝 놀랐어. 나이스! 아니야 괜찮아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야 괜찮아 오토! 괜찮아? 다닐 수 있어? 예시! 다닐 수 있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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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는 건 안 된다 이거지? 네. 야 한 팀 한 팀 한 팀! 오케이 오케이! 따라해. 따라해. 다닐 수 있어! 아... 힘이 안 들어갔어요. 다음 수비를 할 수 있을까? 팀이 이길 수 있을까가 제 머릿속의 전부인데 내가 참고 치는 게 팀을 위하는 건지 더 잘할 수 있는데 더 잘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서 오늘 좀 많이 속상했습니다. 자 6회 말 공격 백터그라운드 탑클래스의 공격이 이어집니다. 아 자 마운드가 바뀌네요. 민경 선수에요. 민경 선수. 민경 선수 저희 그 입단 테스트 받던 네. 왼손 투수. 그러니까 지난번에 민경 선수가 선발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본인의 플레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했었거든요. 네. 자 오늘 끌어옵시다. 끌어올려 끌어올려. 가자 가자 가자. 렛츠고 렛츠고. 분위기 좀 끌어올리자. 얘기를 하고 있는 양준혁 선수부터 시작합니다. 오늘 기가 막히 홈런 출발이었는데 초구 높았습니다 볼. 볼 많다 볼 많다. 네 볼 많아. 오케이 오케이. 아 스윙. 지금 스윙 빨랐어요. 타임이 안 맞았어요. 뭐처럼 노렸는데. 뭐 양신. 뭐고 뭐고 뭐고. 가자 가자 가자. 해. 양준혁 선수가 물골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안 나오면 이제 좀 흐름적인 측면이. 네 맞습니다. 이제 경기 후반부에 접어들기 때문에. 아 빨라 빨라. 아 양준혁 선수 아쉬워하네. 노리고 있었다. 계속 빠른 골 노리고 있는데 타이밍이 안 맞네요. 더 눌러. 더 눌러. 오케이. 야 살아있다 살아있어. 좋아요 좋아요. 서로 좋다고 하네요. 그러게요. 지금 뭐 사실 우리는 별로 안 좋거든요. 지금 상황이. 엄마 양신. 하나만 집중 하나만 집중. 아이고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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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퍼포먼스를 보여주네요 퍼포먼스를. 결국 머리 좀 난리네. 아 씨. 아이고. 아이고. 자 양신 좋아 양신. 고출루 고출루. 지금 좋다 좋다 잘했어 잘했어 지금. 타순 좋다 타순 좋아. 타순 좋아 괜찮아. 자 이어서 이제 윤석민 선수가 등장합니다. 윤석민 선수가 오늘 공격적인 측면이 좀 아쉬웠는데. 그렇습니다. 근데 이러다가도 하나씩 해줬었거든요. 아유 물론이죠. 윤석민 선수 지금 현재 우리 팀에서의 기록이 3할 7푼 5리 출루 5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. 부동에서 한번 타자입니다. 네 그렇습니다. 이거 시. 악수소리 달콤을 전력을 다해서 던지고 있습니다. 곧 빠르네. 132km 나옵니다. 김수영 좋아 경수영. 자 근데 지금 132km인데 체감상 볼 끝이 좋아가지고 더 나오는 것 같아요. 아 늦어 늦어 늦어. 그렇게 치면 안돼 못따라가 방망이. 사실 또 이렇게 이제 빠른 타고 빠른 볼은 또 병사를 두시면 해요. 진짜 하나 해라. 여기서 해야 돼. 네 것만 성민아. 멈쩍 붙여 멈쩍. 자 아내와 어머니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게 삼진이네요. 지금 지금 경수 형. 이렇게 되면 유성민 선수가 오늘 두 번째 삼진입니다. 이야 유일한 가족이 왔는데 자 이제 김태균 선수가 합니다. 김태균 선수가. 아 태균이 뭐 하나 할 것 같다. 자 태균이 가다. 태균이 태균이. 감 좋은 태균이. 나이스. 공이 빠르네. 이럴 줄 알았으면 지난번에 좀 붙일 거 말이야. 아쉽지 않아? 라고 얘기하는 듯한 그런 투구. 저렇게 전력 투구할 정도면 원 포인트로 정말 좋거든요. 나이스 볼. 나이스 볼. 나이스 볼. 전하고도 점점 이제 재고가 잡히는 것 같은데요. 그러네요. 자 기회가 더 있습니다. 김태균. 아 잘 맞다고. 야야야야야야. 넘어가라. 넘어가라. 야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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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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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번의 힘인 것이요. 쭉 쭉 플로돌아가는 타구. 제대로 노렸어요. 포로를 이렇게 덜려버리네요. 이번에 되어보니까 잘 던지고 잘 쳤습니다. 공부 좋았고. 정말 잘 던졌는데 갤러 넘어갔습니다. 야 김태균 역시 대단하네. 살아났어요. 감자면 김태균입니다. 예. 자 이렇게 되면 김태균이 두 경기 염소 콘런입니다. 잘했어 아니 민경수가 워낙 공이 좋았거든요 공이 좋아서 자신있게 꽂았는데 그걸 잘 쳤어요 이야 이 타고가 그냥 넘어가네요 몸 좀 갈걸 그냥 아 맞을까봐 몸 좀 해야지 그냥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넉 점이 모두 홈런으로 만들어진 그런 점수입니다 자 그리고 사실은 이 이유도 최준석 최태인 이 선수도 한번 터지면 나오는 선수들이니까 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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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괜찮아 이기고 있잖아 아직 135까지 올리네요 135까지 올립니다 지금 열받았어요 죽지 않아 경수 높게 떴습니다 빠울 좋아 좋아 경수 경수 와아 아 오늘 족발을 먹으면 안 되겠네 잘하네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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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테스 가자 재테스 와우 그러니까 135가 이제 꾸준히 나옵니다 네 그때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 테스트 볼 때 자 재테인 선수입니다 이번에도 기가 막힌 공 들어옵니다 아 좋았다 지금 계속해서 130 때 중반에 빠른 공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쟤도 오늘 던지고 나서 어깨 빠지겠다 힘쓰는 거 보니까 들어오면 링거 준비해놨어 링거 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 불안기 타고 아 불안기 타고 아 불안기 타고 아 불안기 타고 kus 축하러 아